1. 진구의 도라에몽 시작부터 뭐가 문제인지 퉁퉁이한테 쫓기는 진구 한참을 쫓긴 진구는 겨우 숨는 데 성공하는데요. 퉁퉁이는 무술영화를 보곤 진구한테 시험해보겠다고 합니다. 진구는 공중전화기에 숨어서 도라에몽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나갈 수 없다는 도라에몽 그 바쁜 일은 단팥빵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대신에 아주 좋은 도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요. 니 저기다 싶으면 어떤 녀석이든 다 처치할 거라며 주머니를 뒤집니다. 그리고는 수화기 너머로 진구를 지키라는 도라에몽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숨어있는 진구를 발견해서 노려보고 있는 퉁퉁이 진구는 막기 싫어서 또다시 도망쳐보지만 결국은 퉁퉁이한테 붙잡혀서 깔리게 됩니다. 그 순간 도라에몽의 명을 받고 진구를 구하러 온 도구들 퉁퉁이는 이게 널 구하러 온 게 맞냐며 비웃지만 작은 총으로 퉁퉁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장난감 군대 그리고는 퉁퉁이가 새까맣게 타버릴 때까지 공격하는데요. 비둘기가 똥 싸서 진구 머리에 맞을 위기에도 뛰어난 능력으로 비둘기 똥을 공중에서 터뜨려 버리고 진구를 귀찮게 하는 모기도 한방에 맞추는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그 후 길 가던 중 사고로 건설 현장 자재가 진구를 향해서 쏟아지는데 그 큰 목재를 한순간에 증발시킬 정도로 화력도 쎄죠. 비시리가 던진 야구공이 진구에게 위협이 되자 야구공도 태워버립니다. 졸지에 공을 잃은 비시리는 당연히 진구에게 항의하지만 말만 했을 뿐인데 장난감 군대는 비시리를 공격하죠. 결국 비시리를 기절시키고 나서야 공격하기를 가만둡니다. 그 후로도 0점 받았다고 진구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던 선생님도 이 꼴로 만들어버리고 진구에게 반갑다면서 어깨를 툭 치며 인사한 이슬이도 진구를 공격했다고 인식했는지 이 꼴로 만들어버리죠. 이건 공격한 게 아니라고 말해보지만 진구 말을 듣지 않는 도구들 진구는 너무 위험한 도구라고 하면서 도라에몽에게 가는데요. 집에 도착한 진구에게 엄마는 왜 이렇게 늦었냐며 잔소리하고 그 소릴 듣고 온 진구 엄마를 공격하러 오는 도구들 그 후 겨우 반까지 들어온 진구가 실수로 도라에몽의 퍼즐을 망가뜨립니다. 그러자 도라에몽은 무슨 짓이냐며 진구에게 화를 내는데 도구들은 명령을 내렸던 도라에몽도 서슴지 않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123.9마력을 자랑하는 도라에몽도 한방에 기절해버리죠. 게다가 얼마나 집요한지 지붕으로 도망치는 엄마 잡으려고 쫓아가는데요. 막강한 공격력에 융통성도 없어서 많은 사상자를 내는 도구였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정리한다며 창고를 치우는 엄마 진구는 자기 만화책을 들고는 냅다 도망치는데요. 엄마가 만화책을 버릴 거라고 하면서 도라에몽에게 도움을 청하죠. 도라에몽은 진구를 위해 주머니를 뒤지는데 도라에몽이 카메라로 만화책을 찍자 만화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방에 들어온 엄마는 만화책이 어딨냐고 하지만 발뺌하는 진구 어리둥절해진 엄마는 방 밖으로 나가고 진구는 기뻐합니다. 만화책은 어디 갔냐는 진구의 질문에 카메라를 열어보이는 도라에몽 그리고는 카메라에서 나온 사진 속에 만화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물을 부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 후 진구는 엄마를 도와서 순식간에 정리를 끝내죠. 진구는 이렇게 좋은 걸 혼자 쓰기 아깝다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데 돈을 받고 하겠다는 걸 말리는 도라에몽 진구는 잔소리하는 도라에몽이 귀찮았는지 사진기로 찍어버립니다. 아무리 도라에몽이라도 다른 차원에 갇혀서 혼자선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후 진구는 돈 받고 아이들 물건을 보관해줍니다. 그런데 물건뿐 아니라 강아지도 사진 속에 보관하고 심지어 퉁퉁이는 엄마를 사진 속에 봉인해달라고 하죠. 진구는 사진들을 어디에 둘까 고민하다가 앨범에 넣기로 합니다. 그 후 엄마는 손님 대접하려고 차 가지고 오다가 넘어지고 뜨거운 물이 앨범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 순간 봉인이 풀리면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를 알게 된 진구는 혼날까봐 자기 스스로를 사진 속에 넣는데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면서 날아가버리게 되죠. 진구가 사진으로 변해서 도망치는 걸 눈치챈 도라에몽 그리고는 따뜻한 물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다며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때 밖으로 나온 진구는 지나가던 사람의 발을 밟히는데 사진인 상태에서도 고통은 느껴지나 보네요. 도라에몽은 밤늦도록 진구를 찾아 헤매지만 사진에 갇혀서 하수구에 빠진 채로 자신을 부르는 진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진인 상태의 진구가 이대로 강까지 흘러가면 평생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데 진구는 과연 무사히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2층 방에서 쿵쾅거리며 노는 진구와 도라에몽 1층에 있던 엄마는 너무 시끄럽다며 조용히 놀라고 화냅니다. 도라에몽은 진구를 말리긴 커녕 재밌다면서 좀 더 하고 싶다고 하죠. 그리고는 3층에서 놀자고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층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립식 블록을 3층으로 만드는 도라에몽 그 순간 진구는 뭔가 울렁울렁하는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방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집이 3층으로 변했죠. 한 층이 더 늘어났으니 2층을 비워두고 3층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진구는 이스리를 불러온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블록은 4차원 공간이라서 집 밖에서 보면 평범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후 이스리를 데려와서 비어있는 2층빵을 주죠. 도라에몽도 고양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겠다며 외출하는데 맘대로 블록을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진구는 층수를 늘려서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하죠. 그리고는 4층으로 만들어서 3층빵을 비시리에게 주고 5층으로 만들어서 4층빵을 퉁퉁이에게 줍니다. 2층에선 이스리 바이올린 4층에선 퉁퉁이 노래소리에 고통받는 비시리 진구는 더 많은 층을 만든 후 비시리방을 바꿔주죠. 또 진구는 영민이가 이스리 방에 자주 들락거리는 게 싫은지 집을 마구 쌓기 시작하는데요. 무리해서 쌓다가 결국 집을 무너뜨리고 마는 진구. 다시 원래 순서대로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실수로 퉁퉁이가 있던 층의 블록만 빠지게 됩니다. 그때 퉁퉁이는 아이들에게 노래 연습한 걸 들려주겠다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밑으로 내려간 퉁퉁이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퉁퉁이. 그 와중에 엄마는 진구가 또 사고친 걸 알고 잡으러 올라오는데 진구는 엄마가 올라오지 못하게 계속 층을 늘려가고 결국 기진맥진해서 계단에서 기절해버린 엄마. 참 다방면으로 악용될 요지가 충분한 도구인 것 같은데요. 엄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한히 반복되는 공간에 갇힌 퉁퉁이는 퉁퉁이가 있었던 블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탈출하기 어렵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책방에서 사지도 않은 만화책을 보고 있는 진구 책방 주인은 그런 진구가 띄꺼웠는지 방해를 하고 결국 진구는 쫓겨나게 됩니다. 잠시 후 만화책방에서 쇼핑을 하고 나오는 비시리 만화책을 10권이나 샀다면서 자랑하죠. 집에 온 진구는 돈 많은 비시리 가 부러운지 세상은 불공평하다면서 이 잘못된 세상을 모두 공평하게 만드는 기계는 없냐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물론 있다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팍팍 나빠지는 도구를 꺼낸 도라에몽 사람들이 받는 용돈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도구라고 합니다. 진구는 가뜩이나 모자라는 용돈을 왜 떼가냐며 화를 내지만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떼면 세상은 평등해진다면서 500원이면 10% 1000원 이상은 30% 만원 이상은 무려 70%를 뗀다고 하죠. 미쳐버린 세율을 들으며 공평하다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아이들 모두 동의를 해야 도구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퉁퉁이가 강력하게 찬성하자 아이들 모두 찝찝하지만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자 세금세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돈이 어디 있는지 스캔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돈까지 세율에 따라서 탈탈 털어갑니다. 도라에몽의 100원에서 10%만 가져가고 남은 90원은 돌려주는 세금세 그리고는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서 저금통을 털어가기 시작하는데 돈을 안 주려고 저항하면 전기충격을 쏴서 강탈해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삼촌에게서 용돈을 두둑히 받는 진구 세금세는 3만원을 받은 진구에게 70%의 세금인 2만천원을 달라고 하고 결국 다 뺏고 9천원만 돌려주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세금세는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보고를 하러 왔는데요. 총 17만 3천8백오십원이 모였는데 노진구는 2만천오십원 이슬이는 1만천이백원 영민이는 4만9천원을 냈지만 비시리는 여태까지 낸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수상함을 느낀 도라에몽은 스파의 위성으로 비시리를 감시하는데 비시리는 저금통을 엄마에게 맡겨놓고는 저금통에서 돈 꺼내서 자신에게 장난감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비시리의 꼼수에 턱 빠질 정도로 놀라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세금세한테 어서 비시리한테서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하지만 심부름은 세금을 내는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시하고 갑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모은 돈이라며 울면서 돌려달라고 하죠. 제가 어른이라 그런지 몰라도 미쳐버린 세율에 한번 소름돋고 탈세하기 위해 교묘히 빠져나가는 비시리의 수법에 두 번 소름돋았는데요.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탈세 문제를 품자하기 위해 만든 에피소드인 것 같네요. 대문 앞에 또... 라며 청소 좀 해달라고 하는 징구 엄마 며칠째 집 앞에 개똥이 있기 때문인데요. 화난 도라에몽은 범인을 잡자면서 도구를 꺼냅니다. 집 안에서 편하게 먼 곳도 구멍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 싶은 장소를 말하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어디든 볼 수 있는 거죠. 그 후 도라에몽은 도구를 이용해 간단히 범인을 잡아내는데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진구는 도라에몽 몰래 도구를 씁니다. 그야말로 이슬이 방을 몰래 훔쳐보는 진구. 공부만 하는 이슬이는 재미없었는지 비시리 방을 훔쳐보는데 거울 보며 자신의 얼굴에 자아도 취하고 있는 비시리. 그런 비시리한테 구멍통에서 물총을 쏩니다. 그 다음은 퉁퉁이네 집도 훔쳐보는데 진구는 퉁퉁이를 향해 빼앗은 책이라며 소리 지르죠. 퉁퉁이는 겁이 났는지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도망쳐봤자 진구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훔쳐본 진구. 결국 퉁퉁이한테 들키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예전에 신림동에서 여자 혼자 사는 밤을 몰래 훔쳐보던 사람도 생각나고 구멍 뚫린 창호지 사이로 사람들 훔쳐보는 빨간 눈 귀신이 생각나서 개인적으로 좀 소름끼치는 에피소드였는데요. 그나저나 스파이 위성도 그렇고 미래엔 몰래 훔쳐보는 도구가 상당히 많네요. 시작부터 어쩐지 기분이 매우 나빠 보이는 도라에몽. 학교 다녀온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도라에몽에게 묻는데 도라에몽은 말없이 상자를 가리킵니다. 버튼을 눌러보니 웬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도구는 손에 장착하기만 하면 만지는 물건의 껍데기를 간편하게 분리해내는 도구인데요. 도라에몽은 손가락이 없어서 사놓고도 착용을 못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하찮은 도구 필요 없다며 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징구가 말리면서 자신이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하는데 착용하고 손만 댔을 뿐인데 귤껍질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파인애플도 깔끔하게 껍질과 과육이 분리됩니다. 지켜보던 도라에몽은 자신은 못써서 슬픈지 울면서 나가는데요. 징구는 도라에몽이 나간 후 이것저것 시험해봅니다. 과일뿐 아니라 연필도 심과 껍질이 분리되고 시계도 한순간에 분리되버리죠.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분해하고 다니다가 이슬이에게 전화가 오는데 도구 착용한 걸 까먹고 오른손으로 받았다가 전화기도 분해됩니다. 밖으로 나간 징구는 퉁퉁이에게 실비 털리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봐 퉁퉁이 만지지 않으려고 하는 징구. 그러다가 실수로 퉁퉁이 옷을 만지게 되는데 다행히도 퉁퉁이 옷만 분리되는 수준에서 그치죠. 그 후 징구는 비시린에 가서 도구를 사용해서 멜론을 맛있게 먹는데요. 비시린은 엄마의 소중한 반지가 악기 속에 들어갔다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징구는 카와 무게론을 끼고 악기를 만지려고 다가가는데 갑자기 징구와 비시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비시리 엄마 징구는 한순간 깜짝 놀라서 도구로 비시리 엄마의 얼굴을 만집니다. 그 순간 비시리 엄마의 얼굴은 뼈와 가죽이 분리되어 버리죠. 충격적인 비주얼에 놀라서 넋이 나간 아이들 비시리 엄마도 거울을 보곤 기절해 버립니다. 깜짝 놀랐다면서 해결도 안하고 갈 길 가는 징구와 도라에몽 그 후로도 징구가 이슬인의 집을 만지는 바람에 이슬인의 집 외벽 전체가 분리되어 버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잠깐 편하자고 쓰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등교해야 하는데 잠이 안 깨서 밥상 앞에서 졸고 있는 징구 학교에서도 도통 정신을 못 차리고 수업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고 복도 나가서 벌 서는데 벌 서는 와중에도 선채로 잠에 듭니다. 학교 끝난 후 집에 왔는데 어쩐지 이상한 표정의 도라에몽 도구 손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징구는 마치 자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몸이 흔들리면서 알람이 울리더니 잘 잤다고 하면서 기지개 켜는 도라에몽 그리고는 눈에 붙어있는 도구를 떼어냅니다. 이건 뭐냐는 징구의 질문에 졸음 스티커라고 대답해 주는데요. 이 스티커에 할 일을 입력시키고 잠에 들면 자면서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징구는 도구를 써서 간식 먹고 심부름한 후에 이슬인에 간다고 하는데 도라에몽은 너무 많이 입력하면 안된다며 말리지만 징구는 도구를 눈에 착용하고 바로 잠에 듭니다. 그 후 멍청한 표정으로 숙제하고 기괴한 표정으로 불안불안하게 걸어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엄마에게 장바구니를 받아서 심부름을 나가는 징구 잠에 든 상태라서 말도 못하고 복잡한 일은 해내지 못하는데 도라에몽이 쫓아다니면서 더 고생하고 있죠. 방향도 제대로 못잡아서 벽에 머리 박고 돌진하고 있는 징구 강을 향해 걸어가서 떨어질 뻔한 것도 도라에몽이 구해주고 하수구에 빠질 뻔한 것도 구해주죠. 심지어 교통사고도 날 뻔합니다. 심부름을 마친 후 징구는 이슬인의 집에 놀러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지만 잠에서 깨지 않는 징구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징구를 정신병자 보듯 쳐다보죠. 영민이가 그쪽은 공사장이라며 징구를 불러보지만 잠자는 징구는 들리지 않는지 그대로 돌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구덩이 아래로 처박혀버리죠.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잠에서 깨지 않는 징구 집에서 징구를 기다리던 이슬인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는데요. 초인종을 누르진 않고 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하는 그림자 문을 연 이슬인은 충격적인 모습의 징구와 만나게 됩니다. 잠자면서 행동하는 도구라니 완전 목류병 생성 도구 같은데요. 집 안에서만 사용한다고 해도 다칠 위험이 있는 도구인 것 같네요. 퉁퉁이가 빌려간 500원을 갚지 않는다고 하는 징구 도라에몽은 강제 현금 카드라는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 구멍으로 상대를 보면서 금액을 말하면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된다고 하는 도라에몽 비밀번호를 정하고 퉁퉁이를 향해서 500원을 말하는데요. 거짓말처럼 500원이 카드에서 나옵니다. 그 후 퉁퉁이한테서 돈 빼는 걸 본 비시린은 빌려달라고 협박하는데 징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스스로 추리한 후 징구한테서 강제로 1,000원을 뽑아냅니다. 자신한테 10원도 없는데 1,000원이 나왔다며 신기해하는 징구. 그 후 이슬이 시켜서 자기 자신한테서 8,000원을 뽑고 신나서 쇼핑하러 갑니다. 그때 퉁퉁이가 길에서 500원을 줍지만 500원이 퉁퉁이 손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목격합니다. 도라에몽은 미래의 수익을 미리 당겨서 쓰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그 후 미래의 친구들이 항의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자기 자신의 돈을 당겨 쓰는 건 자업자득이니 할 말이 없지만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정하고 돈은 다른 사람한테서 강제로 뽑아 쓰는 게 불합리한 도구죠. 이 도구만 있으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서 몇 억씩 뽑고 인생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게 가능할 것 같네요. 집에는 안 가고 책방에 서서 만화책 고르고 있는 징구. 그때 갑자기 들리는 도라에몽의 잔소리에 놀라서 두리번거리는데 웬 고양이가 학교 끝났으면 집에 가서 숙제부터 하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도라에몽의 말투로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징구의 질문에 도라에몽은 너무 바빠서 복제 두뇌라는 도구를 썼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두뇌를 복제해서 동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복제한 원본의 성격은 물론 감정까지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복제 두뇌를 떼어내자 평범한 고양이로 돌아갑니다. 그때 집에서 뒹굴거릴 거면 심부름 좀 다녀오라는 엄마. 징구는 숙제할 게 많다면서 복제 두뇌를 쓰게 해달라고 조르고 지나가던 고양이한테 부탁해서 복제 두뇌를 다해줘. 고양이는 징구의 명령으로 심부름하러 가려고 하다가 성격이랑 행동까지 완전 징구화돼서 심부름 안하고 낮잠 잡니다. 도라에몽은 자신이 심부름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징구는 고양이 심부름 시키기에 성공하죠. 심부름 마친 후 기분 좋은 징구는 고양이랑 외출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퉁퉁이한테 시비 털리고 힘이 약한 고양이는 징구만 내버려두고 잽싸게 도망칩니다. 징구는 퉁퉁이를 이길 만큼 센 녀석한테 도구를 써야겠다고 하는데 사람 크기만한 대형견한테 자신의 복제 두뇌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퉁퉁이를 개패듯이 패주죠. 그 후 징구는 강아지한테 영민이 숙제 보고 오라고 시키고 온 자신은 공원 토관 위에 누워서 낮잠 자고 있습니다. 도라에몽은 징구에게 복제 두뇌 어디 있냐고 묻는데요. 강아지한테 달아준 후 심부름 시켰다고 하는 징구 도라에몽은 그 소리를 듣고 큰일 났다면서 놀라는데요. 복제 두뇌를 달고 4시간 이상 있으면 삶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복제 두뇌가 강아지를 지배하게 되면 징구 말을 안 듣고 강아지가 징구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고 하죠. 그 후 온 동네를 뒤지며 강아지를 찾으러 다니는 징구와 도라에몽 이슬이네 이따가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는데요. 엄마는 놀란 얼굴로 웬 큰 개가 자신이 징구라고 하면서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방으로 가보니 떡하니 낮잠 자고 있는 강아지 징구는 복제 두뇌를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 질러보지만 여긴 우리 집이라고 큰 소리치며 징구와 도라에몽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노징구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하면 용서 안 한다고 하죠. 그 후 징구 대신 식탁에 앉아서 젓가락질까지 하며 밥을 먹습니다. 도라에몽이 틈을 봐서 어떻게든 찾아오겠다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미리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도라에몽 잘못이 큰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징구 인형으로 퉁퉁이 인형 패면서 놀고 있는 노징구 도라에몽이 뭐하냐면서 어떤 인형극이냐고 묻는데요. 퉁퉁이한테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팩 찐따 같긴 하지만 오늘따라 어쩐지 짠해 보이는 징구 도라에몽은 불쌍해서 못 보겠다며 주머니를 뒤지는데요. 자신의 영혼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는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마치 인형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입기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엄마를 향해 영혼을 보냅니다. 징구의 영혼이 들어가자 갑자기 표정이 굳는 엄마 그리고는 의식 없이 책상 위로 올라가서 징구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조종이 미숙한 징구 때문에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하죠. 그리고는 지 멋대로 조종한 엄마에게서 용돈도 받으려고 합니다. 영혼을 다시 빨아들이면 그간의 기억도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왜 돈 들고 있는 건지 의아해하는 엄마 징구는 밖에 나가서 이슬이한테도 영혼을 주입하는데 멋대로 이상한 춤추게 하는 건 기본에 이슬이로 하여금 자신한테 고백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징구는 도구를 사용해서 평소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죠. 하지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이슬이를 하수구에 빠뜨리는데 징구가 영혼을 회수하자 역시나 이슬이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후 비시리한테 도구를 사용하는데 자기 스스로 얼굴을 미친듯이 때리게 하죠. 그리고는 앞으로 까불지 말라고 하며 퉁퉁이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잠시 후 퉁퉁이를 데리고 온 비시리 징구는 비시리에게서 영혼을 빼내서 퉁퉁이한테 넣는데요. 역시나 퉁퉁이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미친듯이 패는 징구 영혼을 불어넣어서 상대방을 인형처럼 만든다니 미래엔 이런 도구가 왜 있는지 의문이네요. 오랜만에 놀러와서 징구에게 책을 주는 삼촌 하지만 징구는 만화책이 더 좋다며 시큰둥합니다. 도라에몽은 그런 징구를 위해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걸 마시면 감정이 수십배는 증폭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징구 입에 두 방울을 넣어주는데요. 받은 책을 보며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니 진심으로 삼촌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좋은 약이라면서 더 마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버리죠. 그 후 이슬이네 놀러갔는데 금붕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감정이 주체가 안되서 세상 떠나가게 울다가 간식 먹으라는 이슬이 엄마의 말에 갑자기 웃는 조울증 환자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100원이라는 작은 동전을 주었을 땐 너무 기뻐서 기절해버리기까지 합니다. 도라에몽은 약효과가 떨어질 때까지 징구를 집에 두려고 하는데 징구에게 늦었지만 세뱃돈이라며 큰 돈을 주시는 삼촌 도라에몽은 깜짝 놀라며 안된다고 소리칩니다. 동전만으로 기절하는데 지폐를 받으면 죽을 거라며 말이죠. 그 뒤로도 징구는 한참을 깨어나지 못하고 기절해 있습니다. 엄마 찾아 300미터라는 도구 때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섭취하는 도구는 꼭 정량을 지켜서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네요. 몰래 음식을 드셨는지 딸꾹질을 계속 하시는 아빠 징구와 도라에몽은 놀래 켜들여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아빠는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뜻대로 안된 도라에몽은 한방에 멈추겠다며 도구를 꺼내는데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 도구는 예정된 시간에 폭발하는 도구라는데 그야말로 위력이 약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시간을 지정한 후 아빠 등에 몰래 붙이곤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며 딱지가 터지길 기다리는 아이들 결국 딱지는 폭발하고 아빠의 딸꾹질은 멈추지만 결코 장난 수준으로는 쓸 수 없을 위력의 도구인데요. 징구는 이 시한폭탄 같은 도구를 재미있다며 퉁퉁이에게 쓰자고 하고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온 퉁퉁이한테 붙이는데요. 퉁퉁이를 골려주기 위해 퉁퉁이한테 갔던 폭발 딱지는 비시리에게 갔다가 비시리가 이슬이에게 선물하는데 폭탄인지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이슬이 하지만 결국 운 없는 징구에게 돌아와서 터지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아무리 위력이 약하다지만 몸에 붙이기엔 위험한 도구인 것 같네요. 원가를 열심히 만들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징구 미술 숙제로 만들기를 하는데 손재주가 없는 징구는 고생만 하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만 바쁘다고 하시면서 장 보러 가고 징구는 괜히 도라에몽에게 도움이 안된다면서 화풀이를 합니다. 징구의 도발이 먹혔는지 주머니에서 도구를 찾는 도라에몽 이 도구는 동네 엄마들을 네트워크에 등록한 후에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불러서 쓸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엄마에게 달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호출기와 수신기를 주죠. 장보는 엄마의 머리 위에 직접 수신기를 다는 징구 그 후 집에 온 징구는 호출기에 대고 미술 숙제 도와줄 엄마를 찾는다고 하는데 퉁퉁이 엄마가 당첨됐습니다. 그러자 퉁퉁이 엄마는 집에서 쉬다 말고 갑자기 끌려나가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징구 집에 와서 만들기 숙제를 해주죠. 그때 퉁퉁이는 나가 놀고 싶다며 대신 가게 봐줄 엄마를 찾고 이번엔 비시리 엄마가 당첨됐네요. 그러자 부잣집 사모님인 비시리 엄마도 갑자기 끌려나가고 진주 목걸이 찬 어색한 모습으로 퉁퉁이 가게를 봐줍니다. 비시리는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간식 만들어줄 엄마를 찾고 이번엔 이슬이 엄마가 당첨되는데 그때 치마 옆이 뜯어졌다며 도와달라는 이슬이 하지만 당장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이슬이는 버려두고 떠나버리죠. 그리고는 남의 집 아이 간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슬이는 징구 엄마 불러서 치마 수선 맡기고 있죠. 결국 도라에몽은 엄마들한테 도구 쓴 걸 걸려서 사죄하고 엄마 네트에 아이들을 등록해서 애들한테 일시키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미래에는 일해줄 로봇도 많을텐데 왜 굳이 남의 엄마를 도구처럼 부려먹는 물건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진구 이야기가 재미없는지 시큰둥한 이슬이 비시리는 진구만 두고 이슬이를 데려가버리고 화난 진구가 발로 찬 작은 돌이 실수로 퉁퉁이 머리에 맞는데 퉁퉁이는 몇 배나 큰 돌로 진구에게 복수합니다. 울면서 들어오는 진구에게 또 냐고 묻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따끔하게 한소리 해주는데요. 진구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해주는 친구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원한다면 꺼내준다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오직 진구만을 따르는 충실한 친구 로봇을 꺼내주죠. 친구가 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간단한 도구인데요. 도라에몽은 이게 꼭 너에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구가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하자 도라에몽을 쫓아내버리는 충견 로봇 진구는 그런 충견 로봇에게 칭찬을 해주죠. 그 뒤로도 뭐든지 돕겠다며 진구 주위를 돌더니 낮잠자라고 이불까지 꺼내줍니다. 그 뒤 대낮부터 누워있다고 엄마에게 혼나는 진구 하지만 충견 로봇은 진구에게 싫은 소리하는 엄마를 쫓아버리죠. 진구는 엄마의 치마를 찢을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에 당황하는데요. 잠깐 밖에 산책 나올 때도 진구가 좋은지 온갖 애교를 부리지만 진구를 무시하는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길 가다가 퉁퉁이를 마주쳐서 멱살을 잡혔을 때도 로봇은 퉁퉁이를 물어 뜯어서 저꼴로 만들어 놓고 진구를 보며 웃죠. 무서워진 진구는 충견 로봇이 싫어졌다며 도망치려 하지만 충견 로봇한테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그때 지나가는 이슬이를 본 진구 로봇은 진구의 눈빛을 보곤 이슬이를 강제로 끌고 오는데 이슬이가 거부하자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서 입에 문체로 끌고 옵니다. 이슬이는 진구랑 다신 얼굴도 안 볼 거라며 떠나버리고 진구는 이슬이에게 버림받아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죽고 싶다는 말에 로봇은 진구가 목매고 자살할 수 있게 매듭 묶인 줄까지 가져다주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원작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 사이코패스 같았는지 애니메이션 버전에서 심한 부분은 삭제되고 엔딩 내용은 바뀌었는데요. 이게 과연 진구가 원하던 진짜 친구의 모습이었는지는 의문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이 도구는 구 도라에몽 1기 5화에 나온 도구로 바닥에 설치해놓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걸 밟으면 하늘로 튕겨져나가는 함정 도구로 간단하게 지구의 인력을 없애버리는 도구라고 합니다. 퉁퉁이와 비시리에게 당한 진구의 복수를 위해 꺼냈는데 함정을 설치해놓고 유인해보지만 걸려들지 않는 아이들. 그 후 퉁퉁이와 비시리가 갈만한 곳에 함정을 설치해두는데 지나가던 애꿎은 아저씨가 함정을 밟곤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사이 바람에 날려서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함정. 그러는 동안에도 함정을 밟은 고양이는 공중으로 수십 미터 이상 날아가고 산책하던 강아지와 주인도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인력 자체를 없애는 도구라 무게에 상관없이 자동차도 날려버리죠. 진구와 도라에몽이 발견해서 붙잡았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어도 운전자는 자동차 속에서 즉사할 뻔했는데요. 인력을 없애는 도구라니 미래에선 이런 도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도구는 만화책 41권에 나온 도구로 다같이 바다에 갔을 때 진구가 수영을 못한다고 징징대서 꺼낸 도구죠. 별다른 설명 없이 도구를 허리에 차라고 하는 도라에몽. 도구를 착용하자마자 공 모양의 도구는 진구를 바다로 끌고 가더니 수영 못하는 진구를 다짜고짜 물속에 빠뜨립니다. 허우적대다 보면 수영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도라에몽. 하지만 진구는 수영하는 데 실패하고 물 먹으면서 가라앉게 되는데 도구는 진구가 정신을 잃기 직전에 끌어올려서 물을 토하게 하곤 아직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린 진구를 다시 바다로 끌고 갑니다. 이 짓을 수영이 가능할 때까지 무한 반복시키는 도구죠. 진구는 도구를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자비 없이 또 한 번 물속에 내팽개쳐집니다. 결국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진구는 실신하게 되는데요.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우면 수영을 익히긴 커녕 물에 대한 트라우마만 생길 것 같네요. 이 도구는 신 도라에몽 13기 3화 법안을 만들자에 나온 도구로 만들고 싶은 법안은 뭐든지 종이에 써서 휴대용 국회에 넣기만 하면 그 어떤 법이라도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도구인데요. 진구는 아이들이 용돈 만원 이상씩 받는 법안을 만들어서 아빠에게 용돈을 받는 비교적 애교 수준의 법을 만드는 걸로 시작하지만 글자를 바꾸는 이상한 법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가 하면 물건값을 10분의 1로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서 온 동네를 사재기 열풍으로 만드는 등 경제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도라에몽은 단팥빵을 사재기 했네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자신에게 유리한 온갖 법안을 만드는데 도라에몽이 그런 짓 하지 말라며 말리지만 마음대로 휴대용 국회에 넣는 진구 결국 휴대용 국회는 폭발해버리고 마는데요. 도라에몽은 말도 안되는 걸 자꾸 넣으면 자동으로 폭발한다고 합니다. 자꾸 넣지만 않으면 살인이나 강도가 합법이라는 말이 안되는 걸 넣어도 효과가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도구인 것 같네요. 이 로봇은 이슬이에게 바람맞고 온 진구가 불쌍해서 도라에몽이 특별히 미래에서 골라온 선물인데요. 진구만을 좋아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보양은 진구를 보면서 항상 생글생글 웃어주고 진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멋있다고 리액션 해주기도 하고 진구 대신 심부름 가기도 하는 등 완벽한 로봇처럼 보이지만 퉁퉁이랑 비실이가 진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자 아이들을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건 기본에 질투심도 어찌나 강한지 사람인 이슬이를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죠. 심지어 진구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예뻐해 줬을 뿐인데 진구를 좋아한다고 해놓고는 질투심 때문에 진구의 얼굴을 핥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진구 엄마는 아들에게 잔소리했을 뿐인데 진구를 혼낸다는 이유만으로 진구 엄마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기계인 주제에 사람의 성격과 너무 똑같이 만들고 폭력성이 주체가 안 돼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는 만화책 42권에 나오는 소망실현기라는 도구로 무슨 소망이든 자연스럽게 실현시켜준다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도구에게 단팥빵을 왕창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잠시 후 도라미가 선물 받았다며 엄청나게 큰 단팥빵을 도라에몽에게 줍니다. 진구는 재밌겠다며 써보려고 하는데 도라에몽은 효과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며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구는 퉁퉁이를 혼내달라는 소망을 빌고 강도는 아주 많이로 설정하는데 도구는 퉁퉁이를 자동차에 치이게 해서 중상을 입히려고 하죠. 깜짝 놀란 진구가 퉁퉁이를 구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서 막아내지만 왜 일부러 부딪혔냐며 퉁퉁이한테 괜히 더 맞기만 합니다. 그 후 제주도 해물칼국수가 먹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을 땐 아빠가 제주도로 발령 나서 온 가족이 제주도로 이사갈 뻔하고 내일 시험보기 싫다는 소망을 말했을 땐 서울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건물도 무너지고 희생자도 수백만 명이 생기는 미래를 타임TV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놀란 진구는 시험만 안 보면 된다며 가장 약한 강도로 맞추고 다음날 다행히 큰일은 벌어지지 않고 진구의 지각으로 시험을 안 보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소망을 무조건 이뤄주긴 하지만 수위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의도치 않게 대참사를 만들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는 구 도라에몽 6기 2화에 나온 아이템으로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오래 쓰면 영혼이 깃들게 되고 물건을 함부로 쓰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고 믿었다고 하면서 이 도구를 사용하면 버려진 물건들을 귀신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졌다며 벌벌 떠는 진구 이 향을 버림받은 물건 주위에 피우면 된다고 하는데요. 진구는 비시리네가 함부로 버린 물건 옆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날 저녁 진구는 물건들이 귀신으로 변했나 구경하러 가는데 감쪽같이 없어진 비시리의 가구들 가구들은 이미 손발 달린 채로 어딘가로 이동 중인데 귀신이라기보다 도깨비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들은 진구네 집에 들어와서 깽판을 부리고 있죠. 물건을 함부로 쓰지 말자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괴한 도구인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